오늘 주제는 신학기 홍보 원장님은 잘 되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3월 신학기가 다가오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공부방이라는 공부방 경영 창업서를 썼고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성인 영어 강의를 오래 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사내 강사로 있고 영어 도서관 공부방 운영 중이고 또 영어 말하기 시험 시리로픽 저자이기도 하고 이 책 엄마의 공부방 저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홍보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대로 12월 그리고 2월 중순부터 3월 초 8월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홍보시기는 2월달이 조금 피크죠.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실 구정이 끝난 후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원장님들이. 2월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그 구정 있는 주는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연휴가 있고 또 2월달이 짧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운영을 해보니 2월달에는 좀 많이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3월부터 다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저도 원장이기도 하면서 학부모기도 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2월에는 조금 쉬고 3월에 다닐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입학시키기 전 후에 이제 알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8월에도 이제 또 알아보고요. 교육업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수기는 사실 얘기하면은 교육산업은 사업은 년 초에 학생들 모아가지고 1년을 보내는, 보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신학기 때 모은 애들이 1년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차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방학기간 때 이탈하는 지역도 있고요. 몰입하는 지역도 있어요. 좀 학구율이 높은 지역은 어때요? 방학 특강이다 해서 방학 때 더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학구율이 조금 낮은 지역은 여행도 많이 가고 시골 가고 한 달 방학 때는 실컷 놀려야죠 해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곳에 그 지역차도 염두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방, 교습소, 학원 홍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제부터 천천히.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홍보 방법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전단지가 있죠. 보통 아파트 게시판에 많이 하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이제 게시를 하게 되고 비용을 관리사무소에 하게 되잖아요.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본으로 하는 홍보 방법이죠. 단점은 어떤가요? 비용이 비싸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일주일 게시에 3만원부터 4만원대. 그런데 일주일 뒤에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단지를 붙인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나요?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단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ST English 비용이 비싼 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 뒤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돼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9정 딱 지나면 원장님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단지가 우후죽순 붙어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눈여겨서 보시지도 않고요. 자리가 또 한정적이에요. 그때 피크 시즌에는 다 몰리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해두셔야 한다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이빌리님이 구정 끝나고 바로 현수막 아파트 펜스에 걸었어요라고 하셨네요. 바로 효과는 없어도 길게 보면 그것 보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 종류가 가로현수막, 아파트현수막, 족자현수막 이렇게 있어요. 현수막을 할 때는 눈에 띄는 색상과 문구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럴 경우 원장님들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업체에 맡겼을 때 그분들이 아무래도 몇 십 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고요. 여러 색상이 너무 난잡하게 섞이게 되면 눈이 좀 피로해서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현수막들에서 아이디어 얻기는 지나가다가 좀 눈에 띄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 경우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셔도 좋고요. 현수막 붙이면 장점은 가시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죠. 현수막 걸 수 있는 데는 합법적 지정 개시대가 시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비용을 주고 할 수 있고요. 불법 개시대는 뭘까요? 학교 앞이라든가 도로변 이럴 때 붙이죠. 불법 개시대를 할 때는 단점은 벌금을 내실 수도 있어요. 걸리면. 그리고 보통은 시에서 떼어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법 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요일 날 밤에 걸었다가 일요일 날 떼세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도 쉬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트럭 와가지고 싹 걷어 가더라고요. 근데 아 나 이거 현수막 이거 맞춘 거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3시간마다 나가가지고 남편이 막 걷어오시고 그런 고생을 좀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족자 현수막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데 거는 게 좋냐면 좁은 길목이나 마트 앞에 어머니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편의점 앞에도 많이 다니시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투가 있죠. 직투는 직접 투고의 약자예요. 보통 아파트 대문 앞에 붙이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 전봇대 같은 데 붙이기도 하고 우체통에 직투를 하기도 해요. 아파트 대문 앞에 붙이려면 원장님들이 그 많은 세대를 다 돌으려면 다리가 굉장히 아프실 텐데 비용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다니시면서 붙이는 방법이 좋고요. 버스 정류장 전봇대 붙이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또 이것도 이렇게 합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 올 수도 있고요. 우체통 직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노동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배포업체에 맡길 수 있죠. 알아보니 장당 보통 50원에서 60원 정도 하고요. 2000세대 기준으로는 15만 원 선, 4000세대 기준으로는 20만 원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4000세대 기준으로 하는 게 비용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투의 단점. 아, 네. 아이비님은 직투는 운동사마 아파트에 하고 있으시고요. 창문선팅도 했어요. 창문선팅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되는 동네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미관을 해친다고 못하게 건의가 들어오는 곳도 있어서 이거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선팅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문선팅도 사실 한 3층, 4층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고층 이상은 좀 힘든 것 같고 요즘에 저희 동네 보니까 10층 이상인데 그 뭐지? LED를 했더라고요. LED.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밤에. 그런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직투를 하고 있는데 직투 힘들어요. 이렇게 오셨네요. 오체통 직투는 어떤가요? 이것도 뭐 케바케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직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이 굉장히 높죠. 20만 원 정도로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단점은 사실 배포 업체가 정직하면 좋은데 다 붙일까요? 다 안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버리고 가기도 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팁도 있더라고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맡길 테니까 잘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열심히 붙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직투의 단점은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떼가세요. 청소 시간에. 그래서 이것도 언제 붙이죠? 보통 금요일 날 이렇게. 청소 아줌마도 쉴 때 금요일 날 붙이면 이제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시고 되니까 그때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입주민이 신고를 하면 벌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있어요. 홍보방법에. 사실은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지 않는 홍보법이에요. 블로그 하시는 분 계세요? 블로그.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직투는 저도 비추. 네. 저는 블로그를 합니다. 네. 사실은 블로그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원데이 클라스로 30만원 이상 주고 블로그 강의도 들어가면서 했었어요. 아주 크게 별 노하우는 없지만 어쨌든 듣고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학생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학생이 없는데 뭘 하냐. 교육과정 같은 거 올려주시고요. 위치나 공부방이나 교습소 내외부 사진도 올려주시고 교구 같은 것도 사진에 그냥 하나하나 학생 없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영어나 수학 공부방 하시는 분들 교육에 대한 원장 선생님의 철학 같은 거 글을 올리셔도 되고 최신 교육 정보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책 발취를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네. 블로그 힘 많이 쓰고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시네요. 블로그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집 글을 본격적으로 올려도 좋고 교육 세미나 후기 나는 웅진컴퍼스 어떤 공부방 세미나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것도 올려도 좋은 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아 이 원장님 굉장히 자기 개발에 열심히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워크시트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서점 투어에서 이 책이 좋네요 하면은 또 그런 걸 보고 어머니들이 어 원장님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구나 이거 아시거든요. 보는 사람들은 있어요. 몇 년째 보기도 합니다. 저 얼마 전에도 한 번 봤죠. 1년째 보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1년째 보고 계셨대요. 근데 왜냐면 아이가 이제 7살인데 그때부터 보다가 학교 들어갈 때 보내보려고 그러면서 계속 글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영 중일 때는 학생들의 발전 영상이라던가 액티비티 영상, 수업 사진 그리고 성적 향상 같은 거를 올려두시면 좋죠. 그래서 블로그는 장점이 네, 히스토리가 누적이 되죠. 전단지나 현수막은 떼야 되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네, 히스토리가 누적이 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지역 카페를 볼게요. 맘카페 영향력이 막강하죠. 네,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 홍보 영향력이 더 커요. 왜냐하면 신도시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원 정보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묻기 때문에 지역 카페의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무작정 그릇 쓰다가 강퇴당할 수 있어요. 지역 카페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휴업체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단점은 월 광고비가 매우 비싸요. 저도 이거를 알아봤더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한 달에 33만 원 그리고 무조건 1년 계약 3개월치를 선납을 하래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거의 400만 원 돈 아닌가요? 네, 400만 원 돈을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거 참고만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본인들의 지역 카페 그런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비님이 또 신규 회원도 중요하지만 기준 회원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 올릴 때 아이들 얼굴 가려서 올리는 게 맞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이크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서 올리기도 해요. 지역 카페 무섭네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하는 게 조금 완전히 또 이걸로 예민하신 학부모님들은 이게 또 태클 걸릴 수 있거든요. 아이 얼굴 보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학교 앞 배포 및 행사가 있어요. 학교 앞 홍보는 언제 하죠? 언제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 예비 소집일 때 아이들 7살 때, 8살 될 때 예비 소집일 있잖아요.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하교할 때 그 다음에 체육대회 때 입학식 날 네, 그렇죠. 입학식 빈 곳 제이미님, 네. 지역 카페에서 갑질 어떻게 당하셨나요? 음 네,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보통 팝콘 행사랑 홍보물하고 선물 드리잖아요. 그쵸? 팝콘 행사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팝콘 행사는 팝콘만 먹고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홍보는 학교 학 홍보는 저학년들 대상으로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고학년들도 있다. 4, 5학년만 해도 머리가 커가지고 안 받아가고 길거리 버려요. 근데 저학년들은 엄마 갖다 들어 그러면 네 하고 손대 꼭 들고 가기 때문에 1, 2학년만 공략을 하고 들어와 버립니다. 네, 종류는 어떤 거 하세요? 핫팩, 겨울에는 핫팩 많이 하고요. 원장님들 이제 공부방 위치 써있는 핫팩하고 여름에는 부채 그 다음에 사교에서 쓸 수 있는 노트나 연필 그리고 알림장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드리는 거는 뭐가 좋을까요? 네, 믹스커피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전단지 이제 OPT 종이 거기에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리는데 보통 전단지 드리면 안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믹스커피 딱 보시면 받으시는 경우가 집에서 한 잔 하시려고 그쵸? 네, 커피믹스 파일에 붙여서 어머니 드려요. 그러면 그래도 커피믹스는 받아 가시더라고요. 쓰레기봉투도 좋죠. 황사마스크도 좋네요. 커피스틱 많이 하고요. 연필 신청했어요. 여름엔 부채 부채도 유용해요. 종량제 봉투는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살림해. 근데 종량제 봉투는 한 번 쓰레기 버리고 나면 잊혀지는 거라서 종량제 봉투에 공부방 주소 같은 거 쓸 수 없잖아요. 좀 일회성인 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행주 물티슈도 좋고요. 저학년은 마이주 엄청 좋아하죠. 그쵸? 할머니도 더 달라 하신다. 행주도 수봉 드리면 몇 개씩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개씩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오셔서 상담하시고 등록하시면 다섯 개 드린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지역 밀착형 홍보 방법이 있어요. 잘 이용하는 동네 서점에다가 명암 같은 거 비치하셔도 좋고요. 동네 슈퍼라던가 커피숍, 분식집, 식당, 미용실, 부동산 미용실이나 부동산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하는 것보다 내가 머리를 잘하는 미용실 있잖아요. 자주 가는 부동산 거기에다가 종이콥 같은 거 놓고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동네에 이거는 이 사진은 제 동네에서 커피숍에서 찍은 거예요. 명암 굉장히 많이 제가 지금 정보 때문에 다 가렸는데요. 많이 놓고 있고 어떤 논술 공부방 보니까 거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연필은 몇 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크린토피아 세탁소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탁소 그저 세탁소 많이 가시니까 커피스틱에 스티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저도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배워가네요. 동네 식당의 광고 휴지박스 광고지 이렇게 한번 딜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효과 이제 봤던 것 중에 이 중에 하나 있는데 커피숍 좋았어요. 커피숍에 전단지 붙이게 해달라고 해서 근데 어머니들이 왜 아이들 보내놓고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창문 보잖아요. 그때 효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이거는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시면 생활정보 홍보 우편이라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우체국에 생활정보 홍보 우편물 서비스가 있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거 우체국 소인 찍힌 우편물을 집배원이 배달해 주고요. 지역 주소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이게 또 뭔가 합법적이고도 품위 있는 홍보 수단이죠. 우편물 봉투 제작도 해 주시고요. 수친 주소까지 거기서 다 인쇄를 해 주세요. 추가금액 발생하지만 보통 우리가 아까 직토할 때 우체통에 직접 넣었잖아요. 그것도 신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 주니까 다리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가 돼요. 할인이 가능하고요. 한 통당 130원부터 해요. 최소 첨부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신뢰도가 높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체국 정보 처음 하셨죠. 제가 벗 이렇게 써놨어요. 그 위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홍보를 다 해 보신 분 계신가요? 다는 아니더라도 뭐 5개 이상? 효과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가 좋았던 것들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니뭐니 해도 입소문이 최고죠. 지금 여러분들의 홍보 노하우를 괜찮은 것을 또 알려주리면 여기서 또 선물이 나가요. 네. 입소문은 항상 최고죠. 아. 만카페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그쪽 제이에슬리나님은 그 지역은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만카페가 커피숍 전단진 같은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케바케예요. 단골이면 그냥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정 비용을 좀 딜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죠. 만카페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부모님 소개. 그렇죠? 설명회도 좋고요. 블로그 진짜 좋으셨어요? 네. 현수막. 신도시라 그래요. 네. 신도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가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6개월에 30만원. 음. 네. 돼지맘 한 분 잡아서 소문냈어요.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수막이 짱. 음. 블로그와 입학식 때 학교 앞 나가서 좋았다. 소개 행사. 소개 이벤트를 어떻게 하죠? 친구들의 고기? 현수막이 효과적인 것 같다. 교회. 교회. 교회 이거. 아. 제 남편이 맨날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부녀 회장과 확실해져라. 네. 지점이 두 곳인데 블로그글를 하나로 홍보가 가능해서 더 좋아요. 저 좋은 아이디어. 네. 말씀해 주세요. 아일러브 오브로우님. 어. 할머님 부모님 보면 인사 잘하고 다녔더니 효과도 컸다. 설명의 날 잡아서 할인 행사. 친구 초대하기 샌드위치 만들기. 아들 홍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 중에 몇몇 개가 나와요. 재능기부. 어. 저 재능기부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네. 볼게요. 제가 이제 버시라고 써놓은 거는 기존 고전적인 이 홍보 방법을 저도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5년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세미나 다녔거든요.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기존 홍보 방법을 정말 금 같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했는데 실행해보니까 현실이 막상 운영해보니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역차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현수막 잘됐고 블로그 잘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효과가 크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원장님 기존 전단지 및 직투 등의 홍보 방법으로 회원 모집 통하셨습니까? 라고 적어놨어요. 학원 원장님들도 직투는 효과 못 보시더라. 김현진님 저도 전단지 비추요.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문이 많이 들어와요. 오래 관리했더니 효과 좋은 듯. 블로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오래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게 갈려요.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떠보기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찔러보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말하면 힘든 거 아시죠? 원장님들 목이 말라서 마시면서 할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초등학교 가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 하는데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어머님들과도 소통하니까 자연스레 물어봐주시고 등록까지 연결되더라. 이것도 그렇죠. 재능기부의 하나죠. 컵라면 저도 엄마들이 뭐라고 안 하나요? 네. 컵라면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직투나 뭐 오채통 직투 현수막 이거 눈에 잘 띄지 않죠. 팝콘 행사 대문합 직투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그렇게 비용 대비 높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공부방은 맛집이 아니에요. 제 책에 썼던 내용인데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지인들한테 여기 맛있어 강추하면서 SNS 통해서 입소문을 내잖아요. 하지만 교육사업은 느리게 진행돼요.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주변 학부모님들이 관망하고 계세요. 광고를 한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음식점이든 카페든 일단 들어가서 맛보고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교육기관은 선벌로 일단 기본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기 때문에 학부모가 또 신중하고 신중해요. 그만둔다고 말하기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또 전단지에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 전단지라는 게 여기 저 있어요 알리기용이에요. 하긴 하시되 기대치를 많이 낮추시고 하시고요. 한자리에서 몇 년 운영하고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참 뒤에 이야기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전단지 내용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뭐 소수정의 꼼꼼한 관리 체계적인 지도를 하겠다 맞춤형 수업 등등 이런 게 홍보 시기가 되면 주르륵 붙어있어서 보는 사람은 피로도만 쌓여요. 사실 많이 보지도 않고 전단지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원장님들이에요. 경쟁자가 생겼나 안테나를 항상 곤두세우니까요. 네 광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예요. 첫 회원을 만족시키면 그 아이들이 자체 홍보 역할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수업을 소홀히 해서 나가게 될 경우 안 좋은 소문은 더 잘 퍼져요. 아이들이 오래 다니고 있을 때 아 그 아이 아직도 다니는 거 보니까 거기 괜찮나 보다 하고 한 번 가볼까 하고 다음 아이들이 이어집니다. 네 최유진님이 요새는 좋아도 소개를 안 시키 뭐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어머니들이 좋아도 소개를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나눠보면 소개시키는 분의 성향이 있어요. 안 시키는 분의 성향이 있어요. 그분들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 엄마인지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1회 트라이얼 수업 진행 대신 비용을 비싸게 받고 등록하면 트라이얼 수업비 좀 깎아주기 돈 들이지 않는 홍보 노하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아들이 홍보해준다. 네 내 자녀가 내 공부방이 얼굴이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제 주변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교 1등 아이로 둔 영어공부방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몰려와요. 외고를 입학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이 오고 서울대와 명문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둔 수학공부방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셨는데 딸이 특목고를 갖고 아들이 특목고 간 다음에 서울대를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신데도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스카이 캐슬 생각나네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하는 그래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도난품들이지 않고 수십 명 추가 등록한 방법은 제 사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